마찬가지로 뒷날부터 근데 느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보다 훨씬 조금씩 갈려요. 아까는 제가 파워비트 쓸 때는 한 번, 두 번 하고 지나가면 빨간색이 다 갈렸는데 지금 세 번째 지나가니까 갈리는 게 보이세요? 그래서 갈리는 정도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자님들께서 사용하시고 있는 클리어 젤 같은 걸 많이 오버레이 해주셨거나 한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파워비트를 조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다보면 이렇게 덜 갈리는 부분은 따로 한 번 더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끝 부분 중지로 당기신 다음에 사이드 부분 넣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접어서 접어주시면 잘 보이고